지난 3월 첫 주부터 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후로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 안타까움, 또 영적으로 매우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이 고난이 곧 지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한 권사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글을 써주시고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강한 편팔로 보호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입니다. 마태복음의 열세 번째 말씀 하늘나라의 비유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은 내용 가운데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그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가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진짜 있다라는 것에 놀라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천국에 저 사람도 왔네 라고 하는 것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있네 라는 것 때문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꼭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서 보이지 않을 때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 얘기한다면 어?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네 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놀라는 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참 방황할 때 오교회 장노님께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늘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자꾸 그렇게 가면 천국에 가도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화가 나서 그 장노님과 교회 어르신들과 한참 동안 신앙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천국에 가서 놀랄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겪었던 일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천국에 가서 내가 그 천국에 못 가고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거야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 있으면 아 괜히 기분이 안 좋겠다. 개털 좀 모자를 쓰고래도 천국에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게 바른 천국에 대한 신앙적 고민일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핵심은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개털모자를 쓰고 그 천국에서 누군가는 황금 연류관을 쓰는 것으로 서로 비교하고 그 가운데 불편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간이, 죄 많고 흠 많은 인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꿈 몇 번 꾸고 천국에 대한 환상 몇 번 가진 것으로 그런 경험으로 천국이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오신,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크리소가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무엇이라 천국을 이야기하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그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오신 우리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만큼이나 이 땅에 임할 천국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떻게 천국에 갈까 고미하는 무지한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임하는 것이다 가까이 온다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여기에 옵니까 저기에 옵니까 라는 우문을 던지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여기도 저기도 아닌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이 저멀 여는 곳에 있다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은 이곳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열천여의 비유로 천국의 삶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인생의 밤중이라도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고 3일 후에 향품을 바르러 대낮에 가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그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두렵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덤으로 향해 갔던 그 밤중에 그 신앙의 삶을 살아려 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주님은 그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의 삶은 밤중이라도 내 신앙을 지켜낼 때 우리가 그 천국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앙의 삶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경건의 삶 구제와 봉사 사랑과 용서의 삶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인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삶을 얘기합니다. 짜내고 또 짜낸 액기스와 같은 그 기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행일치의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을 향한 기도 그 입술이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실천되는 그리스인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 천국의 삶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사람이 정확히 얘기하면 주인이죠.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그의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이 각 종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금 달란트 다섯 개 두 개 한 개를 나눠주지요. 다섯 달란트 가진 이는 그것을 장사해서 다섯 개를 남깁니다. 두 금 달란트를 받은 이는 똑같이 해서 두 개를 남기지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이는 18절에 보니 땅을 파서 감추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다섯 달란트는 다섯 개를 남기고 두 달란트는 두 개를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21절과 23절의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는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원어대로 본다면 냉혹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 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이 두려워서 땅에 감추어서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이 26절과 27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렇게 굳은 사람으로 알았으면 불법을 행해서라도 이자 놀이를 해서라도 달란트를 벌어야지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구나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주인은 그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많은 이에게 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은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19 사태로 삶이 붕괴되고 일상에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의 일터와 직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장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인으로 또 교회로 이 세상의 천국의 삶을 알려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더욱 사랑하는 교회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에서 이 달란트를 사랑이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실제로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어진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열천의 이야기와 같다. 라고 하는 것에 천국이라는 주제는 이 주어는 14절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총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라면 여기서의 주인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14절에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맡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서 주인은 그 종들에게 사랑을 맡기고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풀이해보면 더욱 하나님 나라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사랑을 받은 종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것을 장사해서 더 많이 배로 사랑을 남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중간에 보면 그 달란트를 장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사하다. 에르가사토라고 하는 헬라우로 쓰였는데 그 기본형은 에르가조마이라고 합니다. 에르가조마인은 행하다 일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는 그리스인들의 선한 행위 신앙인으로 가지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대 성서주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르가조마인은 그리스 기독교인의 섬김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달란트를 장사했다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무슨 이자 놀이를 하거나 다른 데서 돈을 주고 사고파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학교 때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오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 사랑은 빌려주면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 사랑은 버리면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이 장사에서 다섯 달란트를 또 다섯 달란트로 두 달란트를 또 두 달란트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돈으로 주셔서 주식 투자하고 땅 투기하고 재테크해서 두 배로 늘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배로 늘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이 땅은 세속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저 하늘의 고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이 세속의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시 한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손해가 되지 않았지요. 계산적으로 보면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혼을 내선 안 되죠. 그러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손해도 보지 않았는데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은 그에게 아주 큰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게는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 잘하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자. 여러분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아서 배로 늘린 종들에게는 분명히 적은 달란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한 달란트 준 그 종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칭찬한 내용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주인은 얘기하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수학적이지 않습니다. 산술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주인은 하나님은 매우 계산적이고 수학적이고 재정적이고 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테니 하우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 생각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선물이 아니라 소유로 생각했다. 바로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은 이들은 그 달란트를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선물로 그들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이들은 그것을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소유적인 개념으로 그를 꾸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소유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나누십시오. 지금 베푸십시오. 지금 섬기시면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마음으로도 참으로 힘듭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한다면 뭘 해야 할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곳간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모였다고 통장에 더 많은 것들이 쌓였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해야지요.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나누고 베푸고 버릴 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가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 우리 현동교에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 눈에 선한데 참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지금쯤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작년 이맘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섯 살 일곱 살짜리 우리 한 아이가 이렇게 막 뛰어다니길래 제가 우리 세 가족실에서 초콜릿을 받은 게 있어서 그 초콜릿 하나를 그 아이에게 줬습니다. 야 이거 꼭 넣어 먹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초콜릿을 받고 뒤를 돌아서 막 뛰어가는데 누구에게 가냐 이렇게 봤더니 자기보다도 어린 자기 동생에게 그 초콜릿을 까서 주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놈 기특하다 내가 있는 거 다 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놈 봐라 다섯 달란트 줬더니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버리네 내가 더 줘야겠다 더 챙겨줘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 그 사랑이 베풀고 나눠지고 곳곳에 전해지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버리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런 주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욱 자유를 누리는 교회 자유를 누리는 그리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대로 본다면 본문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니까 우리는 그 달란트 그대로 그 자체로 본다면 돈 물질 금은 보아 그런 것이 천국에서도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이 너무 화려하다는 겁니다. 길도 다 황금으로 놓여져 있고 천사가 자기가 천국에서 할 집을 데려갔는데 와 바닥이 황금바닥에 이 벽돌이 다 보석으로 돼있더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성도님들이 그 간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나도 빨리 천국에 가야겠다. 천국 가면 바닥이 황금이고 이 벽이 보석인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집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필요할 때 황금 좀 뜯어서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그 바닥에 깔려있는 황금 벽돌로 쓰는 보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벽돌로 쓰고 황금 바닥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제가 제가 이사를 가는데 정원에 받침으로 둔 벽돌이 있었습니다. 이사 하시는 그 일꾼이 저한테 이 벽돌 가져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그냥 놔두세요. 제가 이사 가면 그곳에서 또 두 개 얻어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의 그 벽돌은 황금이래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황금이나 금은 도아를 때로는 값비싸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값싸게도 만들게 하는 그 권한과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갖다주는 황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돈과 물질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만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예설 2장 44절에는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니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돈을 지급하고 물질을 줘서 그 왕국이 영원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몇 푼 달란트가 중요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여기서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전의 로마 황제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듯 오늘 본문의 예화에서도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니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그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그것을 두 배로 늘려라 더 많은 것에 투자해라 더 부자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잘 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자를 더 받아내라 두 배로 늘려라 투자해라 얘기하지 않냐고 위임했다 맡겼다 라고 하는 표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진정으로 종들에게 위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주인이 가지고 있는 통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그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 주님을 모시면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사는 내 부모님이 사는 집에 모든 것을 나는 자녀로서 다 사용할 수 있죠. 바로 그 자유를 이 달란트로 그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입니다. 한 대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20년치의 월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얼마씩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다섯 달란트든 한 달란트든 그것은 이미 그 종들에게 모든 삶을 다 혜택을 허락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달란트를 준 의미는 곧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곧 주인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자유함을 그 종들에게 위임해 준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그 자유를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노예로 있던 히브리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끌어내신다. 그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돈과 물질을 주시겠다고 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을 주신다고 한다. 그래서 출애급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은 출애급 하기 위한 목적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 가난한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급 해주신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출애급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먼저는 주인에게 묶여 있습니다. 24절에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주인을 예단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정제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주인은 이미 달란트를 통해서 그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는 여전히 굳은 사람 무서운 사람 나를 정제할 사람이라고 그 주인에게 여전히 묶여 살아가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 당신의 달란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유를 내 자유로 받지 않냐고 여전히 그의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통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 되신 주인은 그 종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었는데 그 종은 여전히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만 오해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땅에 파묻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자유를 갖지 못한 것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종들 때문입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과 비교하고 열등하고 또 컴플렉스를 가진 모습을 갖고 있죠. 왜 나는 한 달란트 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땅에 파묻고 게으르게 시간을 보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곧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통해 하늘나라의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그 주인은 그에게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 종은 그 달란트를 보지 못하고 그 자유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양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그는 컴플렉스를 갖습니다.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경쟁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자유를 못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땅의 파묻다라고 하는 그 땅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컴플렉스 열등의식 비교의식 경쟁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로 본받아라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등의식에 비교의식에 경쟁심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을 버릴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안의 천국이 임하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먼저 천국의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천국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부터 점점점 이웃과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천국의 삶을 한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코로나 사태로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사랑을 버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에 참된 천국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더욱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한주 힘들게 시작하게 되지만 오늘 결단하는 말씀으로 한주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어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